샌드위 파이팅 파이팅 헬프 미 헬프 미 헬프 미 헬프 미 헬프 미 메히코 이거 좀 옆멈 못 갖다 신발 중심이 발 먼저 알겠어 이제 헬프 진짜 신기하다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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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저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상태고요 지금 내 오른쪽 손에는 지금 잡혀있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빠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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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리어 아 예 지금 제가 잠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해라를 들고 있는데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지 음 네 여러분 어 음 콘서트 언제 할 거예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시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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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87짜리 아기 보셨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 테이터 쓰고 있다고 유전? 어 약간 유전이 많죠 음 모르겠어요 지금 제 뇌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윙크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저 이제 또 치면 이거 없다고 계속 찍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하트 쏴 주세요 어 빵빵빵 아아 좋습니다 좋구요 뭐죠 이.. 댓글 21,957개요 예 토스하겠습니다 잉! 베이거! 안녕! 빠이! 안녕! 진짜 다시 마지막 빠이! 안녕! 뭐? 치킨! 예! 저 양말이면 좀 씻고요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토스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 멤버분들이 바빠요 지금 옷을 갈아입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하트를 누를 차례네요 포스! 소울도 말 좀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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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어 잠깐만! 안녕하세요! 돌아왔습니다! 안녕하세요! 저도 대현이랑 같이 스타디자이너 강지 문신이한테 머리를 벗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.. 제 머리가 맘에 안 드신다면서! 소울도 말 좀 하자!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! 겁나 많이 준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영재! 영재! 내가 대현이 머리 색깔 좋아요! 저는 대현이 빨간색보다 좀 물 빠진 게 좋은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잘생김! 오빠 사랑해! 오랑해! 용랑해! 하트하트! 헤이! 데! 스타일리스! 리쉬! 여러분! 하트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! 여러분! 여러분! 제가 지내고 계신가요? 주유소인 줄 알았습니다! 네! 앞에서 그 뭐야!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지금은 저희 B.A.P가 뮤직뱅크를 뮤직뱅크를 뮤직뱅크 테이크 데이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! 그..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! 제가 아까 시작했을 때 잠깐 잠들었다 깨가지고 잠들었다 깨가지고 아주 유분기가 가득해요 주유소인 줄 알았어요 어이구 기름 제거했는데 그래요? 난 나만 난 약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용국이 하트 엄청 누르고 있어 여러분! 용국이 형이 하트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눌러주세요 지금 이 시청자 수리가 지금 봐주시고 계신 분이 12,000명이 조금 넘어가시는데 저 중에 한 명이 용국이 형입니다 잠시만요 VF 타임라인 노래를 부를래 승리 orchid 어른色 얼굴이 이렇게 되고있나? 네! 잠시 후 오! 필터가 있었어!! 과연 네! 여러분! 필터가 있는 걸 이제 알았네요 ㅎㅎㅎ 형 위에 필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뮤직뱅크 방송 시작되구요 이제 다들 본방사수들 하시고 영국이 형이 지금 이렇게 하트를 엄청 늘어났어요 네 아무튼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 인사 한번 만드시죠 나도 인사할래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자 마지막 인사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말 좀 하고 싶어서 다시 자 안녕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말 좀 하자 잘 있어요 자 힘찬이 형 힘찬이 형 힘찬이 형 힘찬이 형 힘찬이 형 아무도 없고 자 그러면 영재씨가 종료 버튼 들어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따요 사회 디자이너 당재훈씨도 인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거 꺼야 돼 지금? 좀 더 하면 안 돼? 아 안 된대 안녕 빠이